자 일단은 뭐가 나왔나? 보게요 어 상자 어? 뭐 이거 없는가 보니까 이걸 새로 나온 신스킨인가 본데? 근데 이거 있잖아 약간 스킨이 약간 거철? 이거 얼마야? 이거 얼마야? 이게 3,000원이라고? 잠깐만 어머 웬일이야 너무 비싼데? 근데 나 근데 이거 공짜 상자에서 나왔네 공짜 상자에서? 불과 사례가 끝이네? 이건 뭐야? 가면 무도회 컨셉인 건가? 근데 왜 항상 리퍼는 맨날 자세가 이럴까요 나 너무 궁금해 켈로그에서 있는 그 그 그 시금치 첵스 초코? 아니 차라리 사랑색 계열로 하지 왜 녹색으로 했지? 아 근데 뭐 아무튼 사긴 살게요 일단 신스킨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야? 늑대왕 빨간 모자? 근데 갑자기 왜 빨간 모자가 도끼야? 원래 빨간 망토가 도끼로 늑대를 죽이는 동화였나요? 왜 빨간 망토가 도끼를 들고 있지? 자 그럼 이제 무기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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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도시락 폭탄인가? 빨간 망토가 도시락 들고 갔나? 할머니 줘야지 이러면서 룰루루루루루루루룩 하면서 도시락 갖고 있는데 그게 폭탄인가 보다 윤봉길 그게 왜 나와요 갑자기 제가 언제 윤봉길 의사를 무시했습니까 아니 이거 도시락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? 아니 이게 폭탄인걸 어떡하라고 저의 언행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사과드리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의도를 다시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다 네 몇 살이야 이 새끼 안되겠어 오늘 내가 채팅 네 본다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너 급식이지? 안마로 딱 뻔하다 엄마가 계셨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엄마를 무시해? 모든 놈이가 내가 어느 때 너네들 보고 엄마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니까 조심해 고든 저의 언행으로 수수분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하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시X 뭐 놀라냐 우리 방에 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논란을 만드냐고 가만히 있는데 내 말 돌려 다음 밥 어 꼴이 귀여워 이거 뭐야 호루라기 같아 덜렁덜렁 덜렁 덜렁 아 살겠다 뭔 꼬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더 이상한 생각 안 했거든요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퇴 다음 위칠로포 위칠로포치트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신이야 이게? 멕시코의 신이 위칠리포 뭐라고요? 제발 그냥 없어라 제발 고대 멕시코 아스테카 아 여러분 제가 이걸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신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위칠리포 치틀리를 믿으시는 수수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며 주로는 위칠리포 치틀리를 잘 기억하고 가슴속에 잘 거시게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이 나왔어요 어슬렁 사뿐 이야 그냥 혼자 주접이란 주접은 다 돌고 있구나 이거 이번 스킨 제일 난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신답게 나왔다 역시 갓 뭐 이거는 오마이 얘는 왜 첵스초코 파맛이 된 거야 이거 진짜 파맛 아닙니까? 이건 뭐야? 가면무도회를 떠올리는 것 같긴 한데 이 다리는 뭐지? 만화에 나온 스킨이라고? 코믹스? 잠수함 약간 잠수함 색깔 좀 약간 흰색 이런 걸로 하지 대체 왜 요약하면 블리자드 아트팀 미적 감각 없다는 거네요 어허 무슨 소리 지랄 사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 자식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그럼 끝 새끼가 왜 사람을 어? 그 뭐야 왜 어? 왜 지금 거시기야? 까물시야기가 그냥 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항! 그렇다면 눌 수 없지 까물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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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